한국에 일하러 떠났던 남편은 베트남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25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겁니다. 유족이 된 아내에게 회사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사고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중대 재해로 수사를 받게 된 회사가 합의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매듭지을 수 없었던 아내는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의 도움을 받아 회사 책임을 직접 따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숨진 지 8개월 만인 지난 3월, 회사가 사과하고 배상액도 높이면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한국의 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직접 자기가 혼자 해결하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죠. 산재 인정으로 받게 되는 유족 급여가 다인주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게다가 소송으로 배상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산재 사망으로 인한 배상금을 산정할 때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남은 비자기간만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임금 수준이 낮은 봉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목숨값도 차별받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비용 문제 등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해도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당사자와 유족들을 위한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방글라데시인 33살 팔라바 씨는 오른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년 전 공장에서 일하다 날아온 철판 조각에 눈을 맞은 뒤부터입니다. 오른쪽 눈이 안 돼요. 오른쪽 눈이 조금 좋아요. 오른쪽 눈이 안 돼요. 사장은 싸늘했습니다. 산재 왜 산재했어? 신청했어. 산재 나 사고 나겠어. 다음 날에 좋은 게 하나 사모님 섰어요. 산재 신청을 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더니 그래도 하겠다니까 신청서에 자신의 실수로 다쳤다고 쓰라고 종용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회사에서 안 도와줬어요. 이거 많이 많이 마음이 아파요. 결국 지역 이주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고서야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미얀마에서 한국에 온 표 씨는 6년 전 주물 공장에서 변변한 보호장구도 없이 일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타도 잘 피부 안 다치는 옷 그렇게 회사에서 챙겨주시면 좋은데 회사에서 우리가 바지가 찢었으니까 얘기할 때 안 줍는기가 힘들어요. 온몸의 3분의 2 이상이 이도화상이었습니다. 관절이 잘랐으니까 다 일 안 하고 여기 관절 잘랐으니까 여기 손도 아무것도 못 잡고. 산재는 인정됐는데 문제는 체류 자격 심사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입원을 했는데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두 달에 한 번씩 출입국 사무소에 와서 비자를 갱신하라는 거였습니다. 정부가 파악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자 수는 매년 늘어 지난 2022년 8000명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이주노동자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많은 것도 참 문제인데 산재 은폐율이 저희 센터가 추령하기로 8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의 임금 노동자들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놓고 보면 이주노동자가 10.2%를 차지합니다. 이들 대부분 50인 미만의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 이른바 산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고병찬 기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기자, 제도만 놓고 보면요. 이주노동자들도 만약에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면 치료비나 휴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처리가 이렇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네, 이들이 일하는 곳은 대부분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산업재해가 인정이 되면 향후 이주노동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산재보험률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해도 덮어두고 사업주가 쉬쉬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군요. 사업주, 그러니까 사장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주는 단체나 기관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산재 은폐율이 지금 80%나 된다는 건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산업재해나 임금 채불 등을 당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터도 옮길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입증을 이주노동자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 치료비나 받으면 다행이다 싶어 넘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치료를 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체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재보상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올해부터 외국인 인력을 16만 5천 명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했잖아요. 혹시 산재 피해도 같이 느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고용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용화 과제를 들 수 있겠는데요.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4년 10개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가 위험해서 직장을 옮기고 싶어도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좀 더 자유롭게 옮기기만 해줘도 산재도 줄고 비닐하우스 숙소 같은 열악한 환경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소제조건설업체들의 인력난도 물론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이런 산업재해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병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